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구가 꿈에 등장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환경, 안정성, 그리고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물건으로 꿈속에서 가구는 삶의 구조와 안정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적 상태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구는 우리가 머무르는 집안의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정서적 안정이나 불안정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꿈속의 가구는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와 함께 현실에서의 삶의 변화를 암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는 우리 일상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꿈에서 가구가 등장하면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생활 안정성에 대한 생각이나 피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혹은 현재의 생활에서 겪는 불안정함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정돈된 가구는 삶의 질서와 안정성을 상징하며 정돈되지 않고 흐트러진 가구는 반대로 삶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구는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물건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 속에서 가구의 상태나 배열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느끼는 감정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낡고 오래된 가구는 과거의 감정이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새롭고 깨끗한 가구는 새로운 관계나 감정의 변화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가구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그 가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관계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탁은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을 상징하며 침대는 개인적인 휴식과 안정을 나타냅니다. 가구가 꿈에 등장하는 것은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구를 새롭게 배치하거나 교체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원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직장, 관계, 혹은 개인적인 목표와 관련된 변화를 상징할 수 있으며 꿈 속에서 가구를 재배치하는 과정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를 구매하거나 새로 들이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삶에서의 새로운 경험이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새 가구를 사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에 대한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특히 새 가구가 고급스럽거나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출발을 맞이한 어시 어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전 새 가구를 구매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어시가 새로운 환경에서 삶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실제로 그는 이사를 한 후 더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가구가 꿈 속에 등장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현재의 삶에서 과거와 연관된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낡은 가구는 또한 관계에서의 문제나 정서적 피로감을 반영할 수 있으며 과거의 상처나 기억에 집착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거와의 연결을 느낀 B씨 B씨는 오랜 시간 동안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있던 중 낡은 소파가 등장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여전히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으며 B씨는 이 꿈을 계기로 감정적인 정리를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구를 재배치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정리하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구를 정리하고 배치하는 과정은 꿈 속에서 일종의 자기 성찰을 나타내며 삶의 구조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합니다. 변화를 원한 C씨. C씨는 직장생활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꿈에서 집안의 가구를 모두 재배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삶에서 변화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실제로 그는 이후에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깨진 가구가 꿈에 등장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나 정서적 상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불안정함을 느끼고 있거나 중요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깨진 가구를 수리하려는 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며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은 D씨. D씨는 친구와의 갈등을 겪던 중 꿈에서 깨진 의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으며 이후 그는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가구가 꿈에 등장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성취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물질적 혹은 감정적 욕구를 반영하며 더 나은 환경에서의 삶을 갈망하는 심리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꿈은 또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취를 꿈꾼 D씨. D씨는 승진을 앞두고 고급스러운 가구가 가득한 집에서 생활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경력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실제로 그는 승진을 하며 더 나은 직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FC의 새 가구 꿈. FC는 결혼을 앞두고 새 가구를 구입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으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FC는 결혼 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G씨. G씨는 직장에서의 변화를 고민하던 중 낡고 오래된 가구가 등장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과거의 안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후 G씨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구 두 개를 맞대어 연결시킨 식탁에 앉는 가구 꿈.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한 친구. 가족과의 사이에 오해가 생겨 입장이 난처해질 징조의 꿈입니다. 가구 드리는 꿈. 현위치에서 변동이 있으며 미혼자는 배피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구설 수가 있으니 말조심을 해야 한다. 가구 등의 물건을 집안으로 들여오는 꿈. 돈과 관련하여 큰 이득을 보거나 돈과 관련된 일을 맡게 됨. 가구 안에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꿈. 사업가는 큰 이득을 얻을 것을 나타내어주며 재물운도 좋아 재물 또한 들어올 것을 의미하고 미혼 남녀는 혼담이 오갈 꿈입니다. 가구 옮기는 꿈. 산모는 유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사에 몸조심을 해야 한다. 가구가 박살을 나거나 부서지는 꿈. 퇴사를 하게 되거나 하는 사업이 힘들어지게 됨을 암시하는 가구 꿈. 장롱꿈 해몽이라고 합니다. 가구가 새로 들어오는 꿈. 가정 누군가의 결혼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축하할 일이 가깝다는 표시이다. 또한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변화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가구가 없어진 꿈. 집안에 우한이 발생할 꿈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구는 일상생활의 평온함과 안정감을 상징함으로 조용했던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꿈. 가구가 텅 비어있는 꿈. 가구가 텅 비어있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 살림이 큰 어려움에 처한다. 사업상 손해를 본다는 암시인데 가구에 물건이 가득한 경우라면 사업이 번창한다. 가구를 집안으로 들여놓는 꿈. 사업가는 큰 이득을 볼 것을 나타내고 청춘남녀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가구나 물건을 파는 꿈. 금전 댕기면서 타격을 입게 된다. 가구나 집안에 페인트를 칠하는 꿈.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사업을 바꾸게 되거나 몸태와 간판을 바꾸는 등 사업적인 변경이 있음. 가구를 누군가에게 돈이 든 물건으로 등 파는 꿈. 가정에 우한이 생기고 가족 구성원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구를 방이나 집 밖으로 내놓는 꿈. 가구를 방이나 집 밖으로 내놓는 꿈을 꾸게 되면 직장을 잃거나 가정에 화목이 깨질 조짐이다. 또는 친지와 가족 중 병사하는 사람이 생긴다. 가구를 보는 꿈. 화목함이 감돌게 될 꿈입니다. 큰 사고나 사건 없이 순탄한 생활이 펼쳐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일이 원만한 성과를 이루게 되고 서로 간의 애정이 더욱 깊어지니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생활을 하게 될 꿈입니다. 가구를 산 꿈. 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될 꿈입니다. 평온함과 안정감을 상징함으로 가족 누군가의 결혼 시기가 임박하거나 자신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가구를 옮기거나 돌려놓는 꿈. 임신 중에 유산될 우려가 있으니 몸조심해야 한다. 가구를 집 밖으로 내다 놓는 꿈. 집안에 문제가 생겨 경제력이 약해지거나 직업을 바꾸게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 힘들어질 수 있는 꿈입니다.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가구를 집 안으로 들여놓는 꿈. 현위치에서 변동이 있으며 미혼자는 배피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구설 수가 있으니 말조심을 해야 한다. 가구를 파는 꿈. 재산상의 손해가 생길 꿈입니다. 금전되면서 타격을 입게 된 것을 뜻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되어 재물이 손실되거나 밀린 세금이나 거증금 등 돈과 관계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될 가구 매몽입니다. 가구를 파는 아울렛 가구점 등에서 가구를 고르는 꿈. 현실에서 가구를 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가구에 페인트칠을 하는 꿈. 가구에 페인트칠을 하는 꿈을 꾸게 되면 회사의 상호를 바꾸거나 취급하는 품목을 다시 고르게 된다. 가구의 위치를 바꾸거나 돌려놓는 꿈. 임신한 산모는 유산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사에 몸조심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하고 있는 일에 걸림돌이 있을 진조. 가구점에 방문해서 고가의 가구를 구매하는 꿈. 현실에서 과한 소비로 인해 가정경제가 힘들어 짐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가구점에 불이 난 꿈. 걱정했던 일들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크게 성공할 꿈입니다. 추진한 일에서 큰 성과를 얻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가구점에서 여러가지 살림 가구를 구경하는 꿈. 실제로 집안 살림살이를 장만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구입한다. 작품 감상한다. 값비싸 보이는 책상 장롱이 방 안에 가득한 꿈.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이나 귀인을 만나서 지위와 신분이 높아지게 된 꿈. 거실장이나 진열장의 물건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는 꿈. 연구나 개발을 하게 된다는 의미와 여러 백과사정과 같은 정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낙은 책상에 앉은 꿈. 강등이나 구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꿈. 결혼 상대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꿈. 냉장고나 집안의 가구 안에 있던 복수리가 날아가는 꿈. 오래 간직하던 보물을 팔거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게 된. 누군가에게 가구를 선물로 받는 꿈. 결혼할 인연을 만나게 되거나 결혼하게 되어 이사를 갈 수가 있거나 살림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리폼을 위해 가구에 페인트나 시트지를 붙여 분위기를 바꾸는 꿈. 사업가는 가게의 간판이나 사업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의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식탁을 사는 꿈. 집안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방안에 가구가 꽉 차 있는 꿈. 결혼이나 직장생활이 행복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남. 방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꿈. 집안에 어려움이 생김. 방안에 색깔이 바른 가구를 보는 꿈. 전혀 뜻하지 않게 재난의 피해를 입게 되거나 가정이나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지 못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방안에 있는 옷장이 훼손되어 있는 꿈. 가족 중 이러니 큰 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살펴보라는 의미의 꿈입니다. 방안에 있던 옷장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본다고 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질병이 생겼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으로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안에 화려한 장롱 또는 책상을 새로 들이는 꿈.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금전적 상황이 좋아져서 마음이 평온해지며 나를 도와줄 귀의를 만나 많은 재물과 명예까지 얻게 될 것을 뜻하는 꿈입니다. 방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꿈.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꿈. 방안에 장롱이 부서져 있는 꿈. 건강에 이상이 생김을 나타내는 꿈. 방에 있는 장롱에 물건 또는 이불을 넣는 꿈. 자신의 사업장 또는 기관의 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부엌 살림이나 주방 가구가 소리를 내는 꿈. 기방이나 모함에 연관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비싼 가구를 사는 꿈. 가정에 돈이 없어진다는 암시임으로 주의해야 한다. 빈티지 책상을 사는 꿈. 유산 상속이나 가족에게 도움받게 될 꿈입니다. 새 가구가 생기는 꿈. 집안에 기쁜 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결혼하게 될 꿈입니다. 새 가구나 장롱을 장만하는 꿈. 이사를 가게 되거나 직장을 옮길 징조이고 미혼 남녀가 이런 꿈을 꾸면 좋은 배피를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새 가구를 구매하여 집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새 가구를 사는 꿈. 마음에 내키지 않는 변화가 생기는 꿈. 새 침대를 방 안으로 들여오는 꿈. 사업기 많이 마련되고 미혼자는 결혼하게 되는 꿈. 새 화장대를 사는 가구 사는 꿈. 미혼 여성이라면 배우자를 만나게 되거나 정식 청호를 받게 될 꿈입니다. 결혼 여부가 결정되는 꿈이며 기혼 여성이라면 남편의 승진이나 사업 확장 등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꿈입니다. 새 가구를 집안에 들여 노는 꿈. 재산이 드러나고 집안이 번성하며 좋은 사람을 만나 행운을 얻게 되는 꿈. 새로운 책상에 앉은 꿈.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직무가 주어지게 될 꿈입니다. 식탁을 사는 꿈. 즐거운 일이 생기게 되거나 가정 내에서 경사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즐거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꿈입니다. 안방에 있는 장롱의 문을 모두 열어 놓는 꿈. 새로운 일의 시작을 알리는 꿈입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므로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게 될 꿈입니다. 안방에서 문갑을 열어 뭔가를 꺼내 보는 꿈. 기다리던 소식이나 전화, 편지를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문갑은 보통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암시로 흉조를 의미합니다. 아니 텅 비어있는 가구 꿈. 혼담이나 상담이 끼어지고 사업가는 사업이 순조롭지 못해 손해를 볼 징조의 꿈입니다. 야전 침대에 누워있는 꿈.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고 있는 일에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가지 가구를 구경하는 꿈. 그동안 눈여겨둔 물건을 구입하거나 실제 집안의 살림살이를 장만하게 되는 꿈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품을 구입하여 온종일 기분이 좋아질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